횡성과 평창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가 지원됩니다. 강원도는 올해 6억 9천만 원을 들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위한 조립식 주택을 횡성에 8개, 평창 3개, 홍천 7개 동 등 총 23개 동을 설치합니다. 또 10억을 들여 인력중개센터를 원주의 2곳, 횡성과 영을 1곳씩 모두 13곳에서 운영하고 농협이 외국인을 직접 고용해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도 9곳으로 확대합니다. 올해 강원도에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는 횡성군이 1,181명, 평창군 770명, 영월군 181명, 원주시 55명 등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7,415명입니다.